안녕하세요. 금일은 2022년 2월 오펙에서 발간한 오일 마켓 분석 보고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세계 원유 수요의 변화를 결산하여 보면 1분기 수요는 하루 9,383만 배럴, 2분기는 9,543만 배럴, 3분기는 9,744만 배럴, 4분기는 9,977만 배럴입니다. 2021년 평균 원유 수요는 9,665만 배럴로 2020년 9,097만 배럴과 비교하면 567만 배럴 이상 6.23%의 원유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석유 수요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전세계 원유 수요의 변화 및 예측을 보면 1분기 수요는 하루 9,913만 배럴, 2분기는 9,977만 배럴, 3분기는 1억 153만 배럴, 4분기는 1억 264만 배럴입니다. 전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원유 수요가 증가하여 대략 3.5% 이상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평균 원유 수요는 1억 80만 배럴로 2021년 9,665만 배럴과 비교하면 415만 배럴 이상 4.3%의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국가의 원유 수요를 살펴보면 미주 지역은 2021년 대비하여 106만 배럴, 4.3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중국은 66만 배럴, 4.57% 증가가가 예상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원유의 수요와 공급을 차트로 다시 정리하여 보면, 2022년의 원유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3.4분기에는 1억 배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22년 분기별 수요를 비교하여 보면 415만 배럴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오펙 보고서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의 원유 수요는 축소되지 않고 점진적인 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세계 원유 생산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의 세계 원유 생산량은 9870만 배럴로 원유 수요인 9913만 배럴과의 수급, 차이를 보면 43만 배럴의 스프레드를 보입니다. 이 차트에서 파악하여 볼 수 있는 통계치는 전세계 원유 생산량의 28%를 오펙에서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오펙이 전세계 원유 공급에 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세계 원유 생산 및 수요를 비교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세계 원유 수요는 9,665만 배럴, 오펙을 제외한 지역의 원유 생산량은 6,873만 배럴, 오펙의 원유 생산량은 2,632만 배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은 160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수요 대비하여 부족하였던 것으로 통계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2년 세계 원유 생산 및 수요를 비교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세계 원유 수요는 1억 80만 배럴, 오펙을 제외한 지역의 원유 생산량은 7,188만 배럴로 수급을 확인하면 2,892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요구됩니다. 지난달 통계치에 언급된 2,885만 배럴의 원유 공급 요구치 대비하여 2월 예상치는 오펙에서 공급하여야 하는 물량이 증가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년 원유 수요 예측치가 지난달 예측한 것보다 이번 달 예측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올해 전세계 경제 회복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원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폭등하고 있으며 원유 가격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곳은 오펙이지만 원유 증산을 급격히 할 의사가 없음을 오펙은 밝혔기 때문에 원유의 수급은 불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량의 원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유가 시대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년간의 원유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의 저조 및 신규 원유 탐사가 저조하였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증가하는 올해는 원유 수급의 불균형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1월 전세계 원유, 가스 채굴을 위한 리그의 운용 대출을 살펴보면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유 및 가스 채굴을 느린 곳은 OECD 어메리커 국가들이며 12월 대비하여 1월에 플러스 59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노팩은 플러스 67 증가, 오펙은 플러스 2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펙 국가들의 원유 증산에 대한 통제가 철저히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증가하는 리그의 대출을 상세히 살펴보면 원유 채굴의 플러스 40이 증가, 가스의 플러스 28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원유 가격의 방향타 역할을 할 곳은 전세계 원유 공급의 28%를 차지하는 오펙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유 증산을 급격히 하지 않고 매달 40만 배럴 정도만 증산한다는 것은 원유 가격에 대한 지배력을 다시 오펙이 가지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주 지역의 원유 및 가스 채굴이 증가하면 원유 가격은 일정 부분 안정세를 보일 수 있으나 코로나로부터 해제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국가 간 이동량이 증가하면 원유 수급의 불균형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주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의 수출이 증가한다면 탱커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해양플랜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원유 생산을 증산하려는 회사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은 조선, 해양 분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분들과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시장의 변화를 잘 파악하여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